이 시간은 복원의 시간입니다. 복원이 진행되는 동안에 김현경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쌓여주소서 주여 우리 애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쌓여주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 애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쌓여주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나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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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